장판수요? 얼마 전에 여기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이요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? 아빠가 이번 사건 제대로 봐가지고 약속 지킬게 화영이한테 말 좀 전해 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장돌목이 밖에서 너 기다리고 있더라 기다리다 지치면 알아서 가겠지 니 의사를 분명히 말해 너 설마 똘목이 좋아해? 자료 어디 있어?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내 그걸로 이름 묻어줄게 김창규 왜 죽였냐? 나 검찰청에 가서 지금까지 이야기 몽땅 다 털어놓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불안하다 니가 지금 칼 한 자루 맸다고 세상이 만만한가 본데 내가 보기엔 그거 그냥 장난감이야 장난감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?